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성어 관련 콘텐츠를 이따금 올리면 정치인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부분 그냥 그만둡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따금 공병호TV에서 올리는 영상이 거북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정성어 관련 콘텐츠를 차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친분이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의 최고의원은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어 관련 영상이 꼴도 보기 싫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셈입니다.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고 그도 나를 잘 알 것입니다. 저도 그를 잘 알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공한 것을 갖고 페이스북을 차단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 이 양반은 철저하게 부정성어가 없다는 쪽에 서 있는 인물이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좋은 평가를 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를 재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뉴스에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공명선거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제공한 정보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대륙 아주 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법인입니다. 조재연이 대법관으로 가기 전에 10여 년 일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재연 씨는 바로 경남 양산을에서 불과 한 20개 정도의 정거물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정거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제가 볼 때는 대법관으로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세 번째 재검표인 솔령등포을에서도 재검표에 주심을 역임했고 특히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인천연수월 재검표에 대한 법원의 조서, 감정 조서는 그야말로 아주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 조서는 바로 조재연이라는 대법관이 어떤 인간인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낸 그야말로 행편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완전히 그냥 사건 자체를 은폐,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그리고 조재연 대법관은 무엇보다도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바로 수화에 있는 홍동영 법원사무관이 원고 측에게 전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재연 씨는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무사하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야말로 대법관으로서는 초유의 사태인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대법관이 어떻게 정거를 인멸해가지고 그렇게 원고 측에게 전달할 수 있냐 대한민국 대법관 사이에서 그런 역사가 있냐 조재연이 대법관으로 가기 전에 10여 년 정도 일을 했던 곳이 대륙아주법원입니다. 무엇보다 대륙아주는 4.15 부정선거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역할을 대륙아주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은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 박영수 특보가 또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3선 국회의원 김재원이 4.15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고 있는 대륙아주 소속의 변호사로 2020년 7월부터 활동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변호하는 중심진 대륙아주법무법인일까 대륙아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를 영입한 대아주는 어떤 미션을 그에게 맡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에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김재원이 상당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2020년도 7월 21일 날 김재원을 영입해서 대륙아주가 내놓은 보도자료문을 이데일리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제기한 김재원 전 의원은 대륙아주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정치경험을 살려서 입법과 선거관련 자문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륙아주 측은 김재원 변호사의 정신으로서 오랜 경험이 입법전략센터 및 입법자문전문팀과의 업무 시너지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전략센터나 입법자문전문팀이 선거와 관련된 송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 7월 22일부터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자문을 해왔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는지를 지금 와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사는 일이 화급하다 하더라도 대륙아주에서 선거관련 컨설팅을 했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힘이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명선거 당장을 맡았고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사람들은 대륙아주법무법이라는 단어에만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범죄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곳에 바로 2020년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을 흐른 7월부터 둥지를 터고 이래온 김재원 전 의원이 국민의 힘 공명선거 단장을 맡았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한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구린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면 법인 가운데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대륙아주에서 어떻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을 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대선 관련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장 공명선거라는 말이 아주 우습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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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